어 뭐야 얘 여깄잖아 아 얘 이동시키라고 하는거구나 아 오케오케오케 얘 얘를 빼내야 되는거군요 어 여기까지 가야되네 그렇다면 얘네 둘은 지금 밖에만 보고 있겠으니까 얘를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가는게 아직 가장 안전할거 같애 왜냐면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는데 꽤 많은 음 동선을 갖고 있거든 긴 길거든요 동선이 그렇다는건 자 해킹하구요 오오오오 제기랄 제기랄 자 이 제기총을 볼 때가 됐어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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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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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제기랄 음 =" 750 2 경ción от 오오오 찌 자 폭파 이야아 아 c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좀빛님 어서오세요 하령님 자 오늘도 찾아주셨네요 반가워요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어요 얘를 탈출 얘를 탈출시키는거였는데 맨 처음에 그걸 몰라서 어딘지 일단 얘를 다 찾아놨구요 다 찾았어요 가자 자 이쪽으로 와 조케 자 그리고 여기에 알람잘동화 해놓구요 저길 다 보게 해놓고 일로가 자 이쪽으로 주의분산 해놓구요 오케 자 가자 야 너 혼자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 야야야 야아 저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야야 디팔트 야야야 야 저게 지금 내가 해킹할 수 있는걸 제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네에에에~~ 내가 당하니깐 이거 웃으지마는 안와요 어어어어어어 어어 아어어어어어엌 이게아니야 이게아니야 오케이 근데 차 당기면 해킹을 못하는 모양이군요 쟤는 아직 오 쟤가 해킹한거는 빨간색으로 되는거 같애 자 증기파이프 오오이씨 쟤는 어우 이것도 야 내가 내가 해킹을 내가 좀 하자 어 쟤 실력 되게 좋은데? 굉장한 해커에요 쟤는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지금 혼자 해킹을 하는거잖아 나는 두명의 해커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미리 해킹해 놓은거를 어 아유 어 폰으로 해킹을 하는거지만 활성화를 시키는거지만 야 진짜 실력 되게 좋은데? 디팔트 신의 해컨인데 신의 해커 에로엘 야 웃는거 봐 와 야 XP 삼톤 탑 장난 아니다 탑 한방에 레벨으로 가는데? 피자 속았어 속았어 맥주 한잔 주셔 근데 이분들은 누군가 나부터 음악말고 법정관리 맥주 한잔 먹고 바로 나오기 정말 성의 없는 손님이다 주인은 좋아요 손님이지 자 가보도록 하자 야 근데 디팔트키 쟤는 뭔데 혼자서 저거 해킹을 다하냐 이 주인공도 해커긴 하지만 자기가 모든걸 다 해킹하는게 아니죠 백도어를 만들어서 ctos에 연결해 놓고 ctos에 접속을 해서 기반시설을 움직이는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tos를 해킹하고 있는 사람이 이 주인공이 한 명이 필요한거야 추월 typ 여기는 이 주인공은 다리가 정상적인 다리가 없어요 다 전자동 다리 전자동 다리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디팔트의 상태 아이고 접촉사고 5만원으로 땡칩시다 헬스컬럽 회원거리 만료되면 왜 있는거야? 니 지금 서빙 야 이것도 다 그대로 직업이 나와있는구나 야 언제까지 딱 볼거야? 바로 종을 닦네 이분 아휴 깔끔하기도 하시지 저렇게까지 테이블을 닦진 않는데 보통 아니 대청소중이신가? 아 한군데만 죽어하고 닦어 아 여기 누가 앉는다고 아휴 아 이분 이분 테이블을 닦다가 그냥 가 아니 입으세요 아니 입으세요 아니 구두 신었는데 무슨 아니 구두 신었는데 무슨 끈이 풀렸다고 끈을 풀고 있어 아니 이분 서빙하다 어디 그냥 가네? 아니 저기 서빙 누가에요? 아니 저 아무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그냥 가는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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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제엑 샌디 먼저 오세요 자 가보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가는데 자 전역이 됐어요 전역 미션인거 보니까 바로 예 전투미션이죠 야 디팔트가 내꺼에 계속 지금 해킹을 계속 하고 있는거 같은데 다 básicamente 일단 앞에다가 놔요 오토바이는 아 1, 2 3 조용히 들어가라고? 헬로, 헬로 웬.. 헬로 어? 이분 머리 머리가 어디갔지? 저 분 머리가 어디갔었지? 머리가 없으신데? 야 내가 여기 있는지 알고있어 쏙쏙